싸우고 어린 애들이 났어 어 젠장 떴어? 근데 오히려 지금 징수 버프 먹고 나서 정수 징수가 엄청나게 히트일 것 같긴 해 아야 이석 증가 맛있다 은근히 좋다 약간 발톱 떼같은 맛이 있어 아 좀 그만 죽어라 에어 탑도 못 췄다 갔다 올게요 줄먹은 평타는 안되는데 스킬은 써져 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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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니 왜 안때려? 그치? 그치? 개맛있다 아니 잠시만요 야! 나왔는데? 하하하하 카이사 제압골 먹었더니 6분 30초에? 경수 약탈자가? 말이 안되는데? 맞추기만 해 맞추기만 아이씨 에오이씨 굿 철거 맛있게 가져갈게요 아 뭐야? 안돼 안돼 안해 무슨소리 하는거야? 안해 안한다고 안한다고 파획통이 없어요 저거 했다가 자크한테 역갱맞으면 나도 또 나는거야 어? 어? 하핏 잘 맞는 듯 안 맞았지만 결과가 좋았으니까 여기까지 톱날담검 사올게요 진짜 이 톱날담검이란 아이템이 가성비 진짜 말도 안되게 좋은거 너가 더 아프지 않냐? 계란으로 바이치기야 숨어서 노래 보자 저기 빨라져서 어디가 임상 아 내가 문도 깨야돼 가톰 뱅플 지린다 나왔고 가톰 먼저 싸기 너무 좋았어요 너네 덕분에 내가 6분 30초에 정수가 나오더라 자 이제 고티어와 저티어를 나누는 가장 큰 디테일은 제압볼을 달아놓고 어이없게 죽지 않는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압볼을 상대방이 가져갈 때 무언가 뭐 뼈를 내놓든 살을 내놓든 많이 희생을 가지고 희생을 하고 가져가야돼 그냥 주면 안돼 어? 아무도 없는데? 이거 살았네? 발빠랐다 이거 아이고 어엉 디발 2석이 받으니까 개빨리 뛰어가는 거야 디발 벌써 회벙령이 1000 되나 도티어와 저티어를 나누는 가장 큰.. 아.. 아 카이사 천원 줘버릅니다 야.. 반박 불가네요 제압 털기 성공 뭐야 이거 다이아천 불쌍한데? 미쳤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야 라칸 라칸 여기 줄거이씨 하하하하 아 치명타가 안터져 어디갔어? 하하하 한번 둘다 맞춘거 같긴 한데 제재 병글바텀차의 제재 그건 병이에요 진짜 망나니가 따로 요네인가 요네? 아 요네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iş